6161님 댄스머신 진훈이가 컬트쇼에 떴다 대박 네 안녕하세요 춤신추망입니다 나 그 영상 봤어 제 능력을 이제 알아봐주셔서 아 그제는 못 알아봤구나 그제는 조건한테 가려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 춤이 이제 트렌디해진 것 같아요 너무 세련됐던 거지 그때 정미소 춤입니다 갑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강진의 춤 뭔 일이야 잘한다 1, 2, 3, 댄스 1, 2, 3, 댄스 2, 3, 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